유튜브에 대한 방송을 보고 구독과 좋아요 Madame 구독과 좋아요 간단하게 하는 데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vibrate 구독과 좋아요는? 구독,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뒤에 있는 얼굴은 뭐냐고? 저 동상이지, 뭐야? DON'T SEE 이 친구 콧구멍이 많이 막혔네 아 너무 미안해 타져야 되겠네 아 그래 지금 열심히 하고 나 이거 몰라 어떤 동상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유서가 깊고 역사가 있는 저기 동상이면 미안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그런 건 아니겠지?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호텔에 있는 동상인데 먼지 한 번도 아무도 안 털어줬지 너 여기 있으면서 내가 털어줄게 내가 앞으로도 여기서 행복하고 어? 너 여기 막 진상 손님들 찾아오면 너 얘기하고 연락해 알았지? 항상 여기 잘 지켜주면서 응? 알았어? 지윤이 아빠 지스터 아빠 지켜봐라 잘 지내 응? 알았지? 자인공이 다 먹었을 때 자인공이 다 먹었을 때 그 자인공이 다 먹었을 때 이리와 그 자인공이 다 먹었을 때 그렇게 웃겨? 사랑해 어? 정국? 어? 아미? 많은 사람 밥 한 끼 먹고 어 그래 들어가 응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한다 아미들이랑 진짜 한 번 술 한 잔 해보고 싶다 궁금해 술 마시는 아미 텐션 감당 가능? 진짜로 감당 가능? 나? 감당하기 힘들텐데 나 되게 강한데 강한데 감당할 수 있어? 진짜 나중에는 한 번 하자 진짜 나중에는 사실 사람은 얘기는 안 했는데 하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 응 필요해 우리한테 좀 그 talking about time이 좀 필요해 같이 뭐 마실래? 맥주? 뭐든 뭐든 좋아 뭐든 좋지 난 하이볼이 좋아 응 하이볼 아니면은 뭐 아니 난 다 좋아 막걸리도 좋고 소맛도 좋고 와인도 좋고 위스키도 좋고 근데 보드카는 힘들어 그러니까 보드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무 빨리 취하기 때문에 뭐 길 가다가 이제 막 감이 여러 군데 만나면 뭐 되게 막 그러는데 뭐 사진 찍으면 안 되냐 뭐 사진 해줄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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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뭔지 알겠죠? 간다 간다 이제 좀 편하게 가보자고 들어가 아 멀리 안 나갈걸 오케이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아 너는 오늘 수고해야 되는구나 아 좀 고생하고 그래 다치지 말고 어 부모님한테 안부인사 잘 전해주고 그래 연락해 아 연락처 모르겠어? 아 내가 먼저 연락 줄게 이렇게 그래 아 뭘 또 됐어 임마 들어가 나중에 밥 한번 좀 밥 한번 먹자 뭐 좋아하냐 너 순대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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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뭐 음 뭐 마칸에 한번 먹으러 가야 돼? 어 아니면 뭐 저기 뭐 대육 대육 덮밥 국밥 음 응 그래 알았어 연락하고 아니 연락 못 하지 아 연락은 할 수 있지 내가 답장이 좀 느릴 뿐이야 응 나 답장 잘 못 보거든 폰을 잘 안봐 응 미안해 간다 들어가 아 나 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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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 들어가야 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집을 부르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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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내가 가야 돼 내가 내가 가야 된다고 하하하하 나 그렇게 진짜 시작한다 나 나 택시 불렀다 하하하하 아 무서워 왔어 지금 눈 저기 안 보여? 택시 있잖아 저기 하하하하 간다